10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지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10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지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10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지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10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여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지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10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여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지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10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여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지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10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여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지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10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여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지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10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여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지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을 주의 및 방을 지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